노아홍수 시대의 노아홍수 시대의 노아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이기로 했다. 그런 것이 노아홍수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수를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수를 일으켰다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죠. 이것들을 죄가 많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을 떠나서 지금 현재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래도 기다려 보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홍수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것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치열해 내려서 그래서 홍수가 왔다. 그런 무식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됩니다. 일단 그 홍수가 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의 1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에 창공이 있어라. 그렇습니다. 그것 전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확실한 형태는 없다. 혼돈하고, 이 땅은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위로 물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 있습니다. 땅은 왜 혼돈, 공허, 흑암이냐? 여기에는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누가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 공허 라는 얘기는 죄로 꽉 차 있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지구 전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잠깐 공허했잖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어서, 즉 누가 논쟁을 일으켰다?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나는 반대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권하신다면 이 우주정부는, 이 하늘정부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 버릴 거다? 아무리 나쁜 놈이 있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해주면 그냥 다들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놀 테니까 그러면 이 우주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 조건적으로 통치해야 된다. 결국 율법적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 놓고 말 잘 들으면 복종 잘 하면 좋고 복종 안 하면 혹도 간포를 주고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 곧 악령들은 어디로 쫓겨났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악령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큰 용, 용은 사단, 하나님의 대적한 사단, 루스벨을 뜻합니다.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죄악이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빛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사단과 악의 천사들이 와있고 이 지구는 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의 물의 표명, 지구를 쌓고 있는 물의 표면에 운행하시다.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런데 그 운행하시다는 말의 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원어는 사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미 암탉이 암탉이 암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천사장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을 지구로 보내 놓고 하나님은 그 자기를 반역한 사단과 악령들의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단과 악의 천사들 마저도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들을 또는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수면을 운행하시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왔지만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미 암탈기 그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했느냐? 수도 없이 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냈어.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구원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어미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를 안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런데 다 죽이면 죽인다고 왜 죽여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율법에 어긋나 아시겠죠?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상하게 얘기해요.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죽인다. 그러면서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살리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아서 죽는다. 노홍수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원하지 하나님이 열 받아서 홍수를 일부러 내려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악령들이 우글우글 하죠. 그래서 흑암이죠. 그래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드디어 빛과 어둠의 비교,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는 그 와중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나쁜 곳에 태어났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죄가 죄구덩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의사로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유전자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암이 생겼을 경우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시면 암에 걸릴 것을 미리 아쉬웠다는 얘기예요. 암에 걸리면 안 걸리게 창조를 하죠. 암에 걸리는 데다가 창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이곳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암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철저히 악명적 환경이고 그 말은 철저히 무슨적 환경? 조건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내가 인간을 여기다 창조하면 암에 걸리겠구나. 그러면 창조를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 놓고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생기로 암을 낳게 하실 작정을 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냐? 그래서 저는 그것 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지구에다가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각가지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아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T세포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도 만들어 놨죠. 얘들이 암 걸릴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것도 아신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생기만 받으면 엔도르핀 유전자도 키워져 가지고 우울증이 싹 낫도록 해 줘야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에 창조할 때 이미 우리가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릴 것을 미리 아셨나?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 삼켜 빠지는 것 같아요. 골치 안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 발전이 돼 가지고 성경의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지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그 결과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해서 죽는 거지. 자꾸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를 심판이라고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원치 않는다. 생명을 원치 않으면 사망이지. 여기도 내가 너희들을 날개 속에 품으려고 사랑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죽게 돼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원치 않으셨다. 왜 하나님이 미리부터 병들 걸 알면서도 여기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는 내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섞어 놓으면 오늘도 이준규 또 일단 답은 그것입니다. 이 죄가 많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병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데에다가 왜 인간을 만들어놨냐? 무슨 목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암굴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 집은 황폐하고 너희 몸도 황폐하고 다 망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고 망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의 선택이었다? 본인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악령들 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르소한테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나는 빛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명령한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빛이 있게 하셨어. 결국 지구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구야, 지구다. 이 땅에 뭐가 있었다? 물이 덮여있다. 물이 덮여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 있어. 궁창이 있어. 궁창이 있어. 궁창이 있어. 창궁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물로 덮여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창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 가운데 창궁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물을 쪼개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게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나눠서 이것은 윗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윗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아랫물을 하나님이 나누고 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무엇을 만들어서 창궁을 만들었다. 이 얘기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물을 막 가르고 이러네요. 여러분 1부 세미나에 배웠잖아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렇게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도 갈랐어요? 홍해도 갈랐죠. 하나님의 유형적 에너지는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중력이에요. 그 중력을 없어서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궁은 지금 윗물은 아래로 내려올라 그러겠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윗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영적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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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윗물과 아래로 합쳐 버리고 창궁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옛날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홍수예요. 아시겠죠? 윗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어? 윗물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윗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윗물이 있었어요. 윗물과 아래로. 그건 지금 없지. 그것만 봐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나누신 것처럼 홍해도 가르셨구나. 역시 창세기는 맞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광고 상표가 있다면 물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 6절에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그대로 지금 홍해가 갈라져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우리 로하의 검 애급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물을 갈르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하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탁 와보니까 이스라엘 홍해의 물이 갈라져 있어요. 바하로는 이집트 왕입니다. 이집트 왕이니까 무엇쯤은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갈라시는 분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 그런데 진짜 눈앞에 물이 갈라져 있어요. 바하로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령은 바하로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물을 갈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 년 만에 한 번 정도 있는 기이한 자연 현상에 불과해요. 바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악령은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는 누구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셨 것처럼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지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출애급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은 바로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르시는 온 세상의 참조주야.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에 불과해. 그 당시 그 큰 나라들의 왕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밖에 없었어요. 바로와!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신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거부해 버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루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홍해물을 가루고 있는 상황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물을 가루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갈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갈라 줘야죠. 믿으니까요. 그런데 바로는 믿어 합니다. 바로는 웃기지 마. 예호와 하나님이 물을 가루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천년 만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기상이별이야. 그러면서 죽여! 하고 따라가네.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물속으로 홍해를 가루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에 의하여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암탈기 날개 아래 들어오려고 몇 번이나 내가 여러 번 했지 않냐. 너희는 안 들어왔다.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오게 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로는 암탈기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걸 하나님이 물을 가른 상태로 거부해.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요? 바로를 위해서는 물을 갈라 놓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물을, 홍해를 가르친 손길을 거부당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고 있던 손길을 거두시니까 홍해물이 어떻게 되요?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다 죽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죽였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과 똑같은 몸립니다. 노아 홍수도. 그래서 노아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서 이렇게 천국을 만드셨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기 가족 여덟 명만 빼놓고 온 세상 사람들 전부 웃기고 있네. 그래. 안 믿어. 자기만 믿어. 그 가족들은 자기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홍수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네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신 그 손을 그리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노아는 믿었다. 그러나 노아 식구 이후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게 합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더러워, 안 더러워, 방주 안 더러워.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더러워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더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부당했기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그 손을 그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꽉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해요. 노아 가족 8명만 달라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겠다. 백성들의 선택에만 맡겨놓으니까 다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렇게 완악해서 도무지 믿어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 하면 이렇게 인간들이 방주를 만들고 인간들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인간들이 죽는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성령을 보내서 얘들의 마음에 호소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그 홍수 때처럼 죄 지은 놈들이 다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가 때가 차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아들이 대신 죽고 애들은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만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신다. 그 죄인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주 하나님이 말하느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악해도 그들이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죽는 것은 왜 죽어요? 네가 살라고 하지 않아서 죽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용을 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죽으려고 하냐. 내가 살려주려고 죽고 싶은데 나한테로 와 그러면 살지 그런 마음이 구약입니다. 구약 아시겠죠? 그렇지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로가 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가른 거 아냐 이거는 그냥 기이한 기상이변에 불과해 다 죽여! 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물을 이렇게 가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분이 아니야. 그렇죠? 악인 바로의 죽음을 기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려고 그렇게 물을 가르는 그 현장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너희들의 죄 내가 다 깨끗이 처리했으니 부디 믿고 내 품에만 돌아와 그러면 용생이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홍수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는 대로 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그러니 나는 내 아들을 인간들 대신해서 보내서 대신 죽이고 애들을 다 살리겠다. 그거를 믿으라 할 말이에요. 믿는 것도 네가 알아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제 마음 속의 느낌은 뭐냐 하면 참 하나님 마음 이해하겠다 왜?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를 켜서 유전자가 켜지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을 죽여서 완전히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박사님 시험약이 있답니다. 박사님 요즘 새로 나온 약이 있다는데요. 안 믿어.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 생기고 그 생기만 받으시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돼 있다. 과학적으로 과학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박사님.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면역이 강해지지요. 홍삼입니까? 이래서. 그것은 생기밖에 없다고. 음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생기를 뒷받침해 주는 뭐예요?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1부 세미나를 완전히 깨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1부 세미나를 안 깨고 2부부터 뭔지 하면 이렇게 뭐 한 50% 이래서 한다고요. 그래서 1부 세미나를 꽉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유전자를 키울 수가 있게 되어 있구나. 과학적으로. 이럴 때 이제 성경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으로 낫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확실한 선택. 1부 세미나를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들을 텐데 천만의 말씀 보세요. 1부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도 물어보면 다 판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게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50% 에서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이 길 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육종, 특히 점액성 육종.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 아시겠죠? 정말 말씀으로 올인해서 현대의학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타락해서 악해져서 화가 나서 싹 썰어 버리려고 홍수를 내렸다. 나라는 그런 정죄 하나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의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사랑만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펴더라도 정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감동스럽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의 유전자가 움직여서 켜져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치유의 원칙, 생명의 원칙, 그 사랑의 원칙을 우리의 두병 생활 속에 확고하게 세워서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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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